섹시하면서는 둘째가 나면 서러운 이효리와 에릭 눈 크기로는 대한민국 따라올 사람이 없는 장동건과 이나영 이런 쟁쟁한 광고객의 톱스타를 제치고 요즘 최고 인기 커플로 떠오르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신세대 스타 정희루씨와 아라씨인데요 자 이들만의 특별한 매력은 뭘까요?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바로 분석 들어갑니다 환상의 커플이 떴다고 해서 찾아간 이곳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사람들은 거예요? 자 요즘 잘나간다는 정희루씨와 아라씨인데요 몸값이 장난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카메라가 마냥 반가운 아라아라요 정희루씨는 수줍게 김치치즈 웃기만 합니다 관심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제가 영광이죠 같이 찍어보시니까 매력이 있다면 정말 예쁘시고요 매력 넘치시고 누가 아라씨를 10대 소녀라고 보겠습니까? 인형같은 외모와 완벽한 S라인 몸매로 이미 차세대 CF스타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아라씨 이해질세라 매력적인 눈웃음으로 광고기를 거침없이 평정하며 종행무진 맹활약 중인 정희루씨 떠오르면 7세대 커플입니다 완전 소중한 커플 정희루씨와 아라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시련인데요 열심히 할게요 고맙하십니까 아라입니다 너무 잘생기셨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희루씨 요즘 인기가 최고입니다 정말 실감 많이 하시죠? 식당 가거나 길거리 돌아다니거나 학교에서 인기가 많으시죠? 학교에서 저는 학교 휴학중이라서 서로의 매력을 좀 얘기해 줍시다 너무 너무 이쁘시고요 키도 크시고 그다음에 나이도 어리시고 오빠는 우선 코가 굉장히 이쁘세요 눈빛도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 갖고 계시지만 오빠가 아까 저한테 키 크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빠 키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커 봤잖아요 키가 어떻게 이루씨가 어떻게 되시죠? 3이요 83 183의 정희루씨 제가 직접 다리 길이를 재봤습니다 1m 8 정희루씨 키 183의 다리 길이 108 한 다리 길이 하는 저의 키는 173의 다리 길이 90 아 저의 불욕이었습니다 사이즈가 제가 몇 나오죠? 지금 21 몸에 비해 얼굴이 유난히 작은 아나씨 자 비교 들어갑니다 근데요 그냥 봐도 저 확연히 구분되죠? 이렇게 두 사람 미르실들의 커플 조건에 딱 맞는 쭉 뻗은 8등신 몸매 제 배로 맞습니다 이런 완벽한 몸매 덕분에 패션계까지 진출 어떤 옷을 입어도 척척 소화 문제 없고요 근데 저는 두 사람이 올려다 보느라 목이 좀 아팠습니다 특히 정희루씨의 미소는 이날 촬영 현장을 가득 매운 누나들의 여심을 확실히 사로잡았는데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탄성 소리 들리시죠? 두 사람은 생기발랄한 매력뿐 아니라 다소 반항하적인 이미지로 신세대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이미지는 광고계에서도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피전이랑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뭐 먼저 하십시오? 아니 같이 할까요? 네 좋습니다 아 지금 맞춰보세요 그렇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정희루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라씨 아 아라 아라야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어 아빠도 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루 아라씨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자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